야, 유언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. 자살이 아니라고요? 그럼 누가 애 아빠를... 부검하는 게 맞다. 야, 이... 뭔가 석연 찾는 게 많잖아. 보험금 탐나서 이런 거야? 야, 박태재.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. 나 지금 이 자리 검사로만 있는 거 다 네 친구 아니야? 뭘 숨기려고 이러면 물일 수는 없던 건데, 어? 타살 입증 확실한 거 아니야? 뭐 이래가지고 나랑 평생 가겠냐? 레몬호? 또 그 약이에요. 절대 병원은 안 돼. 네가 마약을 했으면 어떡해. 나 그거 없으면 안 돼. 정신 차려, 재경아. 문 열어. 너 정신 차려, 재경아!